2년 8월 세월, 김인현 3월 1일, 정우회 만세운동 100주년, 대안해볼 탑골 성지에서 한 세대의 변혁을 일으켰던 하나된 소리, 만세의 함성, 전기를 진동한 그날에 우리 민족의 어르신 한 말의 숨소리, 호이 호이, 사람 소리 천둥대여 하늘도 감동한 파도처럼 성난, 폭풍처럼 독립운동의 대중화된 저절한 비폭력 무조강으로 내가 사는 내 나라, 내가 지킨다는 일원 안에 있는 순국, 호국정신, 소년들의 붉은빛, 유관순 열사의 조국이한 내 목숨의 하나임을 애통해하며 오늘은 사는 우리에게 뜨거운 기독정신을 깨워주신 유관순 3.1 만세운동 정신개성으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처럼 한치의 남의 손길을 워치 않는 잔인한 외세의 침략으로 잃어버린 일색이 찾아 남의 나라 한가지 일할 때 우리는 열일을 해결하며 한 세대의 생존은 유관하나 나라와 민족의 생명은 영원한 것, 우리가 땀을 열고 이룩한 오늘의 모든 것은 내일의 세대 앞에 영원한 생명을 생동케야 하는 길이 빛날 세계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하는 사명감으로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하면 됐다는 확실 있는 신념으로 만고풍상인공의 세월과 함께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우리는 어찌 잊겠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하늘 끝 동방에서 세상을 품고 떠오르는 우리의 동명 잘난한 선진 한국은 오늘이 위하여 새로운 비전으로 깨어날 오늘의 젊은이들이요 영원하고 영원하신 우리 민족의 어르신들의 호국정신과 함께한 오늘의 사명자들이요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후발리 금수강상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고 영원하신 인마리엘 예수님이시요 하늘만 활짝 열어 하얀없는 축복을 내리소서 내려주소서 백년전 기미년 3.1운동 소리 감성스럽게 하시오 지구촌 만민의 뜨거운 가슴밭에 민족의 불 월홀불 섬용의 불 활활활 타오르게시오 작은 나라로 큰 이름만이 참으로 대단한 대한민국 마세 하나님 보호하세 우리나라 마음만세 부르게하시오 세계 만민의 찬란한 기쁨에게 하소서 찬란한 찬란한 대한민국에게 하소서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네 네